기침은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증상일 수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쉬워서 결정적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. 한 의사가 기침 소리만으로 질병 위험 여부를 알려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. 양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3주 이상 기침이 이어져 불편을 겪는 김은택 씨. 일반적인 기침 소리에 쇳소리까지 섞이자 큰 병은 아닌지 걱정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가진단을 해봤습니다. 그 결과 빨간불,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. 이 자가진단 앱은 일반인도 쉽게 자신의 기침 소리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어 병원 진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. 휴대전화에 대고 3에서 5회 기침을 하면 소리를 분석해 위험 정도를 알려주는 이 앱은 한 호흡기내과 의사가 2년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했습니다. 5천 명의 기침 데이터를 수집한 뒤 7명의 임상 의사와 함께 정상 유무를 판단하고 여기에 대상자들의 질병 기록까지 추가해 기침 빅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기침 소리의 파형을 분석해 정상과 비정상을 90%의 정확도로 구분해냅니다. 환자들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인공지능 모델로 분석을 해서 정상 기침에 가까운지 비정상 기침에 가깝기 때문에 빨리 의료진을 만나거나 폐기능 검사 등에 검사를 해봐라 이렇게 레커맨드를 해줄 수 있는 이전 버전의 앱은 기침 소리와 함께 호흡 소리, 목소리 등 3가지를 입력해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앱 마켓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기침만으로 호흡기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은 현재 앱 등록 심사를 준비 중입니다. 이 앱들은 CES에서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는데 앱이 보급되면 환자들의 자가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.